사다리 타고 세계 여행? 무슨 컨셉이야? 야 이거 물 타오른다 맞잖아! 우리 사다리 타고 세계 여행이야 타면 다 죽었다 무슨 건 이길 것 같은데? 그렇게 일치지 않는 사람 수업을 봐? 우리 형 먹어 형 맞지? 응 갑시다 다 준비됐나요? 그거 한번 해볼래? 프라이팬 놀이? 군대 가기 전 딱 오케이 됐어 이 호흡 하나를 못 쳐? 야 꼭 구추를 이렇게 위에서 뿌려야 돼?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나와서는 좀 더... 아니면 그런 거 안 해? 그렇든지 비눗방울도 잘 만드는 거 같아 난 당연하지 넌 초능력이 무리잖아 3번 야호 으악 쌀이야 저기 초등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저기 초등학생 한 명이 있어요 예! 예! 나는 완전 개통 으악 근데 종인이 믿고 가면 되는 거야? 막상 원지가 걱정이 좀 되지 얘는 색상에서 얘는 풀림 정도 되는 거 내 모습 보여줄 수 있겠구나 일단은 일로 와 TV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해 자신 있게 해 날 보라고 과몰이 패 과몰이 패 야 미친 거 아니야? 재밌어 났잖아 갑자기 예! 정답이었나요? 맞잖아 한 번 치면 끝이야 한 번 치면 끝이라고 경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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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요? 지명에 쳐야 됐네 이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비켜 비켜 너 할 수 있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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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알았다 나 알았다 나 알았다 나 알았다 이거야 딱 이거야 이거야 딱 이거야 하나 둘 셋 가자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